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최고의 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제가 한 1년 정도 키우면서 진짜 가격대비 너무 대단하다 1번 페라고늄 입니다 근데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제가 페라고늄 제라늄 이라고 불리는 제라늄이요 1 2 3 4개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꽃만 계속 계속 펴요 실세가 없어요 여기 꽃망울이 또 생겨요 또 생겨요 계속 생겨요 계속 이 꽃만 희한하게 계속 꽃이 피네요 환경이 이 화분 이 화분의 흙이랑 뭔가 햇빛 이런 것들이 얘한테 되게 최적으로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분에도 제라늄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수분 증발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물을 좀 받쳐 놔야 되고요 저 두 화분에는 꽃이 안 피네요 저거 두 화분은 꺽꽂이 한 거라서요 음 요거랑 요기 이 주황색 제라늄은 한 2년 정도 된 거거든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지금 가을에 잘라 가지고 심어준 거라 뿌리는 활차게 잘 안됐는지 지금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얘도 안 피고 있어요 얘는 꽃이 피다가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마르더라고요 요 화분이 수분 증발이 빨라 가지고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흙을 좀 축축한 흙으로 바꿔 줘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제라늄은 환경만 잘 갖춰 주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니까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는 아젤리아 잉카라는 서양 철죽입니다 얘가 잉카입니다 제가 요것보다 더 작은 꽃망울일 때 갈색일 때 이 아젤리아 잉카를 처음에 구매했어요 원래는 그 요정 요정 무슨 요정 아 네팔 요정을 사러 갔었어요 아 근데 네팔 요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품절돼 가지고 그 네팔 요정은 요 가지에서 가지 가지마다 같은 철죽인데 다른 꽃이 펴 가지고 되게 신기한 그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구입을 하러 갔는데 없어 가지고 요 아젤리아 잉카를 꽃망울이 정말 요거보다 더 작을 때 갈색 꽃망울일 때 샀어요 그래서 요렇게 피는데 정확히 28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개해서 지금 3주째입니다 저번 영상에 지금 요렇게 저번 영상 보여드릴 텐데 1월 18일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서 만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 꽃이 안져요 굉장히 꽃이 이렇게 펴 가지고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지는 식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3주가 됐는데도 이렇게 말짱해요 이렇게 꽃잎을 만져봐도 물을 말리지만 않으면 요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한 4 5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화분은 제가 빨간색 였는데 지금 하얀색 화분이 지금 어제 분갈 해주고 나왔길래 포트만 살짝 바꿔줬어요 아래 좀 흙 채워주고 영양제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냥 코대로 해서 이렇게 그냥 사온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사온 그대로 키우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꽃도 이렇게 지금 3주가 가니까 제가 이걸 4,000원 주고 샀거든요 요건 그 이후에 산거에요 그 이후에 산 아이들은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요거는 아젤리아 아쿠아 플러스라고 새로 나온 품종이라는데요 너무 이쁘죠 우와 이게 점박이 점박이가 이렇게 있는 거여서 와 이거를 그 혹시 이거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씨앗이 생기면 얘랑 얘랑 이렇게 수정해서 씨앗이 생기면 뭔가 다른 품종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약간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씨앗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드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얘는 안되겠죠 얘는 아젤리아 불꽃인데요 요 안에 약간 얘도 깨가 있어요 얘도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아니고 진한 핑크색이에요 좀 아쉽네요 저는 불꽃이라고 해가지고 몽오리일 때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인 줄 알고 샀는데 빨간색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예뻐요 꽃이 워낙에 크고 화려해 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커요 한 두 송이 정도가 제 주먹만 한데요 몇 센치 정도 할까요 이게 한 손가락에 대보면 암튼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진달래보다는 꽃송이가 커가지고 또 오래가고 해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세 포트 정도 이렇게 모아 놓으면 완전 꽃다발이라서요 집안 분위기도 화사해지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쥐고 나면 예쁜 화분에 옮겨줄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마라고데스 앵초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는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요 아이는 한 세 달 키웠고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키웠죠 앵초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요 이게 지금 3,000원입니다 3,000원에 비해서 꽃대가 지금 꽃망울이 너무 많고 예뻐요 그래서 이거 세 포트를 이렇게 합식하니까요 와 지금 요것도 지금 꽃다발 같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근데 요것도 하나만 집에 있어도 꽃다발 같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니까요 어쩜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층층이 층층이 꽃이 많이 펴요 지금 화분이 무거운 거에 제가 심어 놔 가지고요 들기도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크고 이 꽃대가 커서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앵초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약간 과습이나 이런 게 걱정돼서 조금 요거를 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화려하게 이렇게 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다들 제가 요거를 샀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가격 대비 꽃이 이렇게 피니까 괜찮다고 댓글에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좀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안 키워보고 해서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댓글에 키워보신 분들이 다들 여름까지 계속 이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여름에는 모르겠대요 다 여름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이제 지금 봄 한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두 달이죠 한두 달 요거 피는데 한 달 정도 피지는 않을까요? 요게 계속 이렇게 꽃대가 꽃망울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꽃망울 이렇게 보시면 요게 또 피는데 뭐 이렇게 빨리 필까요? 이렇게 펴 있고 또 지고 또 나오고 또 펴 있고 지고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한 한 달 정도만 펴줘도 지금의 한 상태로도 가격 대비 3,000원 대비 요거 한 한 달만 펴줘도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요 앵초가 막 앵초 요것만 아니라면 선액이 별꼬 이게 지금 이뻤거든요 이게 좀 졌는데 요게 거의 한 40일 정도 엄청 예쁘게 폈어요 지금 물을 말려 가지고 조금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 40일 정도 이게 되게 예뻤거든요 앵초 요것만 이렇게 화려하지만 않았다면 만약에 저는 선액이 별꼬을 한 세 번째로 추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가지만 딱 고른다면 요 앵초, 제라늄, 아젤리아, 앵초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식물 지금 구입하시면 최고이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세 가지만 딱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 대비 너무너무 예쁜 꽃들 가격 대비 정말 이렇게 예쁘네요 와 이게 3,000원이면 정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저는 그래서 세 포트를 샀습니다 이것도 한번 키워보니까 이게 딱 피자마자 피자마자 제가 두 포트를 저걸 더 샀어요 예뻐가지고 예쁜 거는 자꾸 사게 되네요 제라늄도 키우시는 분들은 100개도 넘게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제라늄 한 40, 50개 키웠었어요 근데 유럽 제라늄 좀 비싼 애들이 잘 죽더라고요 약간 국민이들 3,000원, 4,000원, 5,000원 정도 하는 제라늄들이 생명력이 찔기고 잘 안 죽어요 한번 키워보시면은 저는 만약에 가격 대비 키우신다면 제라늄도 좀 저렴한 국민이 안 죽거든요 제가 지금 사는 제라늄도 3,000원짜리 두 포트 합식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 제라늄 그리고 철쭉 그리고 마라고 데스앵초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